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느 종목 봐 드릴까요? 세트이온 헬스크 68100원인데요. 네. 좀 지금 좀 담으면 안될까요? 68100원의 비중이 몇 프로시죠? 10%요. 10%요. 조금씩 조금씩. 조금 한 번 더 툭 떨어질 수.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투미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. 3월에 재료를 보고 사는 것도 좋은데 실적으로 이 기업이 조금 더 다운될 수는 있어요. 강이 내려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한몫에 사는 것보다 조금 비중이 안 크니까 조금은 더 사도 괜찮을 거고. 다른 거는 제가 있는 거 다 내둬야고요. 네.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. 그래서.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세요. 괜찮아요. 아, 그죠? 네. 왜냐하면 세트리온 쪽에 관련된 부분 또 올해 이제 바이오 시밀러하고요.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 이제 약에 대한 부분들이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이 만료돼서 기존에 이런 세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막 특허나 임상에 대한 결과를 막 꺼내 내거든요. 그런데 바이오 복제약들은 웬만하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. 그런 게 올 3월 달에도 하나 있고요. 램시마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. 그리고 조금 연기되긴 했지만 7월 달에도 모멘텀이 있고 이러니까 올해 모멘텀을 생각한다라면은 그리고 바이오도 한번 반등 나올 시점이 됐고요. 3월 달 중순 이후쯤에. 저는 조금은 늘려가는 건 괜찮아요. 한몫에 사는 것보다 조금씩 내 가격 단가 효율을 보시면서. 왜냐하면 6만 8천 원 같으면은 생각보다 길게 높게 생각되지만 또 올라올 때는 금방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낮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릴 테니까요. 점진적으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더 해보세요.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겠죠.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게. 그렇죠. 그렇게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말고 조금씩 담으셔도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